안녕하세요 현희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블랙베리맛 쿠키와 집사유령패시 등장했네요 아 야 오븐에서도 이게 등장하다니 훈련소도 개장했네요 자 여러분들 크리스탈 정말 많이 모았거든요 요즘 하루에 2시간씩 핸드폰을 쓸 수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틈틈이 했는데 크리스탈이 벌써 이정도 모였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뽑기에서도 모아놓은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 안되지만 좀 모아놨거든요 이걸로 지금 블랙베리랑 집사유령 말랩 찍고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가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쿠키뽑기 가자 자 블랙베리 40개나 주죠 자 그리고 돈주고 뽑는거 여기서는 뭐 에픽 안나오더라도 그래도 나올수도 있잖아 그치 이거 한번 뽑아주자 자 안나오고 어 이거? 이것도 한번 뽑아보자 다 어 블랙베리 자 두개가 어디에요 그쵸? 좀 더 아 두개면 뭐 만족해 자 그리고 이것도 뽑자 자 이제 이 친구한테 물약을 한번 먹여보자 영혼의 물약도 지금 220개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물약 한번 최대로 한번 먹여보자 얘한테 아 뭐야 레벨업부터 해야돼? 귀찮네 자 쭉쭉 갈게요 스피드 자 이제 먹여보자잉 최대 물약 사용 레벨업 해주고 또 엑스 최대 물약 사용 어 물약 꽤 많이 드는구나 최대 물약 사용 레벨업 최대 물약 사용 야 이거 물약 엄청 많이 드네? 나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이거 질러야겠는데요 여러분들 물약 얼마 안남아가지고 지금 이거 크리스탈 주고 질러야겠는데? 괜찮아요 크리스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써야되요 이거 어차피 또 물약 사용 눌러주고 물약 사용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들 저 크리스탈을 써야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공지사항 중에 이벤트가 있더라고 어 아 이벤트 중에서 이게 있더라고 크리스탈 페이백 5만개 누적 사용하면 이거 4,500개랑 또 물약 20개랑 보물 보증서 주는데 이거 받아야지 쓰고 어 쓸 수 있을 때 써야죠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펫도 어차피 뽑아야되잖아 이거 마일리지로 나 그리고 이거를 레전드 못 얻나? 이거 레전드 불쇠 레벨 1밖에 안되가지고 마일리지로 이거 불쇠도 얻어야 돼가지고 크리스탈 쓰는거 나쁘지 않아요 이거 스페셜 펫 알 이거 계속 살게요 갈게요 가자 오오 한 번 더 좋았어 한 번 더 됐스 됐스 한 번 더 할까? 자 이거 여러분들 스페셜 펫 뽑기로 이거 이것도 살 수 있어요 개꿀? 마그마 불쇠 한 번 더 살 수 있죠? 마그마 불쇠에다가 올인할게요 이게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개꿀? 개꿀? 자 오 뭐야 이거 퀘스트 다 받자? 와 크리스탈 2000개 준다고? 야 야 이거 써도 써도 크리스탈 이렇게 주네 계속 그리고 자 그럼 뽑기 한 번 더 할 수 있죠? 폐 뽑기 한 번 더 할게요 2000개 받았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한 번 시켜볼까요? 응 내가 그리고 크리스탈 지금 2만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2만개 보물 뽑기 갈거야 지금 보물이 엄청 열악해가지고 어 그쵸? 보물 뽑기 2만개 갈거에요 여러분들 자 업그레이드 가보자 레벨 몇 가지 될라나 가자 쭉쭉 가자 자 말랩 안될라나? 어림도 없네? 말랩이? 와 이거 진짜 은근히 많이 드는구나 2만개 유지해야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뽑아야겠네요 여러분들 네 자 한 번 더 한 번 한 번 더 자 그리고 쿠키뽑기도 한 번 가자 고! 어 바다요정 공짜로 나왔네 개꿀이네요 자 됐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됐겠지? 여기서 마일리지로 쿠키뽑을 얻을만한거 없나? 어... 일단 이건 아껴두자 팩 뽑기 이거 계속 사고 자 자 벌써 5레벨이 저거 5개 모았어 벌써 5레벨이래 벌써 5개 모았고 자 이제 업그레이드 마저 가서 이제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마법사탕도 만들어야돼 할거 개 많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스트레이트로 가자 진짜 하아 크리스탈 꽤 많이 드네요 진짜 어? 벌써 터진다고? 초반에 터지고 뒤에서 어... 강화 성공하는게 훨씬 낫다 벌써 터진다고? 오케이 아아아아 한 번 두 번 세 번 됐어 이 정도면 되겠죠? 오케이 자 레벨 3 실패 오우 으응 오케이 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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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윽 후윽 제발 아아 뭐야 뭐 이렇게 안 되냐? 크리스야 너무 깨지는데? 엄청 많이 썼어 벌써 진짜 짠 아 후우 와 진짜 너무한데 됐다 자 이제 5강 찍었고 이거 축복 이것도 해야죠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축복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언제 하냐 자 일단 능력 적용 해놓고 보자 한번 뭐가 제일 나을지 일반 젤리 점수 추가랑 금화코인 점수 추가랑 모든 젤리 점수 증가가 있는데 모든 젤리 점수 증가 무지개를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지루할까봐 스킵하겠습니다 지루할까봐 스킵하고 자 여러분들 5초만 앞으로 넘기세요 짜란 한번에 됐지롱 구라구요 6,400만원인가 6,600만원 있었는데 거의 2천만원 썼어요 지금 4,600만원됐죠 돈 와씨 돈 엄청 많이 깨졌네 아아 아아 자아 여러분들 이로써 블랙베리 쿠키 스킨 없죠 얘 어 스킨 없지 어 마법사탕 다 먹였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랩 펫도 말랩입니다 갑시다 고우 후 후 좋아 아아 아아 젤리말 말랩 찍고싶다 진짜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세요 진짜 곧 말랩 될거 같으니까 조금만 더 키우고 말랩 찍고 진표에 각인 6강까지 하고 올게요 자 갑시다 몇점 나올까 몇점 나올까 고우 고우 어우 속도 빠르네요 엄청 무시 못하겠는데 아아 괜찮아 괜찮아 고우 좋아서 침착하죠 부탐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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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포탐 젤리 방향 잡기도 좀 힘드네 말랩 좋다 이거 핫스파이시 이것도 빨리 속도 적응 돼야 되는데 속도가 진짜 빠르네 고우 하고 하지 말아 고우 꼭 고우 lu 고우 고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체력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두개 조합보너스가 체감 13포죠 점수도 괜찮구요 퐁퐁이만 만렙이었다면 씹어먹었을텐데 점수 그리고 그 레전더리 불스텝 패신가? 그것도 엄청 좋다는데 그게 진짜 좋다는데 제가 그거 2레벨 밖에 안돼요 빨리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것도 만렙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간 날때마다 부대에서 틈틈이 키우고 있거든요 제꺼 계정도 머지않아 슈퍼 계정이 될겁니다 아마도 메이비 자 지옥이에요 집중 어우 진짜 너무 빠른데 속도 어우씨 아아 좋았어 좋았어 투자아암! 왕고탐이죠? 선대에 7000만점 넘겠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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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타야되는데? 가자 찻 찻 찻 찻 찻 찻 찻 좋았쓰 이정도면 나름 잘탔지 여러분들 저 실력이 줄지가 않죠? 군대에 있어도 하자!!! 자 동시에 먹어주기 클라스 5 좋고 점수 지금 벌써 8천만점 돌파 어? 어우 너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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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흫 속도 너무 빨랐어 아 이거 반출이 잘타야되는데? 찻 찻 찻 오케 아싸 핫 베스트스코어 자 일단 최고기록이네요 참 오케이 마지 8900 가자 8900 8900 8900 빨라질 까비이 Chip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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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네 뭐야 이게 이吸 아앜 까비까비 70